제가 너무 섹시하고 싶어요. 섹시? 어떡하냐? 안녕하세요. 에레야즈마 소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목소리 되게 섹시하다 그러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콧물 나고 난리 났어. 오늘 찍을 비디오는 뭐지? 저거 보여줄게요. 저는 한 달 더 메고 다녀야 하니까 올리비아는 이 가방. 옛날에 한 번 비디오에 나왔었지? 맞지? 아니요. 넌 좋아하는 가방이라고. 백팩이. 너는 샌프란시스코에 갔었고. 네. 먼저 가고 싶어요? 먼저 가고 싶어요. 맨 처음 거는 제 지갑. 제가 들은 지 꽤 오래됐어요. 한... 7년? 7년 정도? 6년? 정도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 친구들. 죄송합니다. 이 비디오에 도착할 수 없어요. 감기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 와서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올리비아한테. 그래서 저는 아웃락 가서 샀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 새끼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빨간색이 중국 사람들이나 그쪽에서는 또 좋은 거라면요. 연말에 세일 때는 또 지갑 바꾸고 싶고 그런데 제가 언젠가 굉장히 돈 많은 유태인 할아버지의 지갑을 본 적 있어요. 나달 나달한 가죽이야. 근데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돈이 있으면 되지. 지갑에 왜 돈을 쓰느냐 생각해서 저도 굉장히 그... 색도 많이 변했고 때도 많이 탔는데 그냥 지갑. 지갑. 오케이. 내 월렛.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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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건... 꽤레가모. 이 코러는 런치값 주면은 동전 받아가지고 네가 다 먹는 거지. 그리고 저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가장 많은 돈이 사용해서 샀는데. 근데... 이건 프리페이드 카드. 생일 때 받은 거. 그래. 제가 쓰다가 준 건데. 이렇게 지퍼가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네. 전화는 이제 바꿀 때가 되죠. 어? 메세지 하나만 있네. 바꿀 때가 됐어요. 2년... 미국에서는 2년 컨트랙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꿀 수 있는데. 제가 아직 안 바꿨어요. 이거는 되게 오래된 삼성 갤럭시지. 음... 이건 뭐지? 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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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S4. 갤럭시 S4. 하여튼. 이거 지금 쓰고 있는데. 바꿔야 돼요. 다음번에. 바꿀. 근데 왜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뭐 괜히 그냥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되어 있는 모든. 세팅과 파일과. 사진. 이런 거 때문에. 제가 안 바꾸고 있는데. 제가 곧. 전화기를 바꾸며 알려드릴게요. 이. 이게 제 핸드폰. 그리고 4S. 그리고 그냥. 너무. 전화기를 바래요. 제가. 잘 안쪽으로 변할 때. 정말. 왜냐하면 내가. 내가 봤어! 오 마이갓, 4S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 그래. 신종을 갖고 다녀야지 구종을... 4S 다음에 5도 나오고 5, 5S 6, 6S 6+, 6S+, 6S+, 근데 이거 할 때 2일 저거에 니가 파이브도 안하고 4를 했어. 오 마이갓, 4S 진짜 좋은 캠마라 아날로그에요 수첩에 이렇게 날짜별로 되어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 누구랑 약속이 있는 것도 적어놓지만 약속을 한 다음에도 제가 꼬박꼬박 적어놔서 이렇게 이런 수첩이 지금 몇 년도에 쌓여있는데 그때 누구랑 어디 간 게 며칠이었지 또는 몇 년도였지 그러려면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며칠과 마이갓 그래서 저는 고소하고 그리고 내 목소리도 안하고 그래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목소리도 안하고 너무 나쁘게 그리고 제가 그냥 하나씩 먹을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가 원하는지 그런 방법으로 말하는지 엄마한테 뻥 먹으라는 얘기는 엄마는 괜찮은가 보다 I mean I don't get you know I'm okay 맨날 거부당해 지갑하고 그 다음에 제 수첩하고 그 다음에 요거 근데 이제 이 안에 거의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첫 번째 거는 열쇠 두가지 하나는 차키 하나는 각종 뭐 쿠폰 이런 멤버십 이런거 들어있는 거 이건 머리끈 돌아다니는 거 이거 쓸 거 같지 않아 가지고 애들 거래서 그냥 여기다가 넣었더니 가방 안에서 잡아서 건져 올리기 너무 좋아 이런 거는 물론 여기다가 막 요즘에 예쁜 그런 것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걸로 이걸로. 알았어. 가꿀게. I have medicine and then cough drops because I'm sick. I have medicine and then I have medicine and then I have medicine and then I have medicine. J. Cole. 여기 데이클하고 나잇클이 좀 세요 그래서 나잇클을 먹으면 밤에 자면서도 졸리다는 그런 나잇클이고 요즘에 갖고 다니는 거 사라 수 쿠션 파운데이션 23억. 제가 메이크업 그 수정을 잘 안 해 가지고 그냥 이거 이거를 아침에 해 갖고 나오면 하고 나오면 이제 이거를 갖고 다니는 거고 만약에 다른 파운데이션을 쓸 때는 저는 이 뉴트로지나 샤인 컨트롤 파우더를 씁니다. 사실 이거를 맨날 갖고 다니긴 하지만 밖에서 그렇게 수정 화장을 안 하는 편이에요. 퍼프 이거 있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찍어 가지고 코 쪽만 아주 살짝만 이거 좀 많이 하면은 코가 하얗게 변해요. 그래서 근데 진짜 이 라이스 파우더라고 그러죠. 굉장히 오일을 잘 잡아줘요. 그래서 요거 맨날 가방 안에 있어서 페이브럿 같은데 잘 안 나왔는데 오늘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맥 비바글램 파이브. 연한색 핑크에서 자주 색깔 그런 쪽이에요. 바르면 그냥 편안한 그런 색.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딱 이렇게 세 개밖에 안 갖고 다녀요. 그리고 아침에 뿌리고 나오지만 이제 향수 안 뿌리고 막 급하게 나오는 날은 제가 뒤져가지고 이런 샘플이 있으면 이런 거 뿌리고요. 이거는 구찌 프리미어. I have two little bags. So this one is for like makeup, I guess. So like I have like a concealer. Canc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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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Tarte. Tarte. And then I have this EOS. It's a hand lotion. This is mascara. I don't wear it. Oh my god. Okay. I have Carmex which is like lip balm but it works really well. These are like tampons and stuff. So these are travel size. Canc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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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just different colors. It doesn't mean anything. Ah. 이. 얘는 템폰도 쓰고. 그 다음에 패드도 쓰고. 학교 갈 때는 주로 템폰 쓰는 것 같아. 그리고 팬티라이너 갖고 다니고. That's it? Yep. 쿠폰이 있으면 저는 똘똘 똘똘 말아 갖고 갖고 다니고. 노트 사이즈의 쿠폰들이 집으로 오거든요. 신문에 껴가지고 그러면 그건 접어가지고 또 클립으로 찍어놓고 제 명함집. 명함집은 사실은 뭐 백수 아줌마가 무슨 명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제가 만들었어요. 그냥 명함을 프리로 한번 오더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배송비만 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 명함을... 이거 그냥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웃겨. 왜? 오 마이 갓. 너무 많아. 그럼 갖고 다녀야지. 저도 사실 이렇게 갖고 다녀요. 이것도 갖고 다니고 다음번에 이거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탑픽에 대해서? 이거 하고 패드 하고 갖고 다니는데 저는 이거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딸들... 템폰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거의 다 템폰을... 거의? everybody? or do you think more? what is the ratio? yeah so my friends like just don't wear 템폰. so they're scared. 아직 이제 이거는 사실 엄마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얘는 언니한테 많이 배웠는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애들이 무용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생리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거의 다 템폰을 쓰더라고 미국 애들은. 그리고 나이 를 그냥 내가 편하게봐라고 해내고 그래서 제가 엄마가 도전해 주러 가고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수 sofás이 를 할 때 뭐 그런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난 다음에 를 할 때 살아만 어떻게 해야 할 으! 그래서 다음에 나이 를 보는 프라울이의 물건을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잠시에는 장비 academic 안에서 배우는 지점이 없어서 그냥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Canon의 휴대전화가 types에 휴대전화가ête 그리고 나는 배율이 잘 빠져있어요. 무슨? 니프렌즈? Justine. Shoutout Justine. Justine 아시죠? 저번에 갈비같이 먹으러 갔던 친구. Okay, and then I have headphones that I wear. They were plugged into this like iPod that I just bought today because we're going to Santa Monica. I just have more tampons. But... You're going to shop? Yeah. I have a lot of coins. They're pennies. Okay, you can take all the pennies and I'll take all the quarters. Here. This is our bag. There's nothing else. It's all the same. It's a little bit of a bag. It's like a small bag. If you look how... How nicely she put hers and organized. And then how I just laid it on the table. Do you see this? It's opposite. Yeah. I thought it was like a different shape. What do you think? I'm not getting the idea of this. I'm not getting the idea of this. Like I said. I'm not getting the idea of this. Like I said. If you enjoyed it, give it a thumbs up. And don't forget to subscribe. Leave a comment down below. Bye. See you soon.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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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